오늘은 기본이지만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랜턴 심지 교체법을 찍어보았습니다. 지금은 잘못 설치된 심지입니다. 제일 많이들 하는 실수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라 저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봤습니다. 일단 기존 심지부터 제거를 할건데 보시는 것처럼 잘못 교체가 되면 굴대의 심지가 둘러붙어서 제거하는 것도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서 고생하지 말자구요. 소등심지에는 위아래 구멍이 각 1개씩 총 2개인데 당연히 큰 구멍쪽으로 씌워서 넣으면 됩니다. 오래전에는 심지 위쪽은 초록색 아래는 빨간색으로 구별을 하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사진이 심지 교체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설치가 다 되었고 태우기만 하면 됩니다. 태울 때 한가지 팁을 드리면 불을 붙이고 심지가 하얗게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지만 그런 연기가 아주 많이 나기 때문에 랜턴을 켜서 심지를 태워버리세요. 그런 연기도 거의 나지 않고 심지가 빨리 하얀재가 됩니다. 하얀재가 된 상태가 정상이니 손으로 만지거나 제거하지 마세요. 심지가 타면서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자리를 잡아요. 마지막으로 글로브를 닫을 때 심지가 다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의 교체는 파손이 보이면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파손된 심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유리 글로브가 파손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